한글자막 이서댐은? 이서댐은 또 안와 방금 저거 승준이 목소리 아니지 아... 코일헤드였노 39원? 39원 방금 누구? 승준씨 아니죠? 와... 숨소리도 따라해? 아... 허억... 어어 씨... 아 보고 있는데 코일헤드 왜 움직임? 아... X됐다... 개무섭네 이거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함선 출발하셈 와... 코일헤드 걸어다니노 아... 앞에 지레나 밟고 한 마리 좀 죽어주지 아... 아... 제발... 소환해 주세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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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제윤이 숨소리만 내놓아 여기 아닌거 같애 조용해졌지 조용해졌지 불이 없으시지 않습니까? 내가 볼 때 거기밖에 없음 혹시 친구들 어딨어요? 친구들 아니죠? 어디다 왔습니까? 어디다 왔습니까? 어디다 왔습니까? 봄 봄 봄 봄